5월의 첫 번째 거래일, 5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의센터 김영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변수도 있었고 보호무역주리 여러 변수로 인해서 3개월간 글로벌 증시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5월에는 어떤 ETF 전략이 유효할지 일단 시장 전망 먼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이 금리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5월에는 이러한 재반 요소들이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면서 모처럼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TF 포트폴리오 역시 5월에는 이전보다 다소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률 재고를 위한 자산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5월에는 다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ETF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까요?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최근 국면은 스타일 국면 모델로 분석을 해보면 차트에서 보시듯 경제성장과 금리장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사분면의 특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국면에서는 경기민감 가치주 성격에 시크리컬 업종과 금융, 소비재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은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코덱스은행, 타이거 중국 소비테마 ETF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ETF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오일 등 정유화학 섹터의 국내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 원화 강세, 유가 급등으로 인해 불거진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다소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펀더멘털 대비 낙폭이 다소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편입 비중이 높은 LG화학이 실적 부진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편입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SK이노베이션의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편입 종목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는 향후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주요 편입 종목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을 살펴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단 낙폭이 좀 다소 지나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코덱스 은행 ETF의 경우 예상대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ETF 내 주요 편입 종목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ETF 성과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금리 상승 환경은 은행주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은행주 ETF는 가장 편안한 투자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의 경우에도 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2분기부터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호텔신라 등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분들은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를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과 코덱스 은행,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또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ETF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ETF의 투자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경제사절단에는 문우신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레리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의 경제 부분 핵심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포함해 류어 부총리 등을 만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만한 협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협상 결과가 예상에 부합하면 안정적 경제성장에도 불구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낙폭 과대 상태에 있는 중국 증시는 빠르게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 A주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ETF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주다. 이벤트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ETF 전략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지점 김영철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